탈모두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굉장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외아들을 외국에 멀리 보내서 유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돌아올 때쯤 되면 자기가 죽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비행기도 없고 이랬을 때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도착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아들에게 전보는 보냈습니다. 뭐라고 전보를 찾느냐 하면 아버지가 이제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는 아버지의 재산 목록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재산 목록 중에는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또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증권이라든가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 광산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는 하나만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전보를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많은 재산 중에서 무엇을 한 가지만 갖는 게 좋을까 하고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라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라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보낸 그 전보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왜 저희 아버지가 이 재산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해라고 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라비가 이 전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자네 아버님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시네. 자네는 이 전보를 가지고 가거든. 자네를 맞이해주는 그 하인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하인이 이 모든 재산을 총관할할 거야. 그래서 그 하인이 자네가 만일 이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네를 살려줄 거야. 그러나 잘못 처신을 하면 그 하인이 자네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자네 아버지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네가 그 하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이 재산을 다 총관할하는 너 하나만을 갖겠다고 말하라고. 그러면 이 총관할하는 하인이 바로 이 아들의 종이 되면 그 하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누구게 되냐면 이 아들의 것이 되잖아요.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탈모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야 돼 완전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거야 회개해야 돼 성화해야 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선택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 한 선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와 함께 하늘에 가장 풍성한 보물을 주신 것이다. 그대가 그분과 합력하기만 하면 이것은 그대의 것이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다. 그분은 그 한 선물 안에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하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총관화를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선택을 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저 하늘은 다 누구가 되냐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 온전함, 성화, 회개, 믿음으로 말미암는의 그런 것을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마음속에도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처럼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신이 아무리 예수님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켜도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선택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 내 생각을 선택하고 받아들였으니 당신은 내 사람이다 라고 사단이 취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어떠한 죗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책감에 또 잠겨요. 내가 또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했어. 그 악한 상상을 했어. 나는 왜 이렇게 질투가 많아. 왜 이렇게 나는 이기심이 많아. 그러면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오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 이거는 죄악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죄악을 품는 그 깊은 의미는 기회와 동기가 부여가 되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밑받침이 놓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온갖 좋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절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보고 죄를 졌다. 죄악을 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머리 위로 새가 막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날아다니다가 은근 슬쩍 제 머리에다 둥지를 틀려고 할 때는 내가 이것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내버려둘 수도 있죠.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상상 좋지 않은 감정 악한 생각 이런 것을 막 주입을 시킬 때 그것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것이에요. 막 주입을 시키면 막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내쫓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죄악을 품었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별별 생각을 다 주입을 시키죠. 그런데 그때마다 아 난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거절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죄악을 품은 게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뇌물을 가지고 왔어요. 뇌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 내가 싫다고 싫다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이 이 뇌물을 내 책상 서랍에다 두고 나갔어. 그러면 내가 이 뇌물을 안 돌려주면 뇌물을 받은 죄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뇌물을 받았지만 이것을 들고 나가서 되돌려주고 나면 처음에는 여기 서랍에 들어갔더라도 되돌려줬기 때문에 나는 뇌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와 비슷해요. 사단이 어떤 생각을 이렇게 넣어줘도 내가 그것을 거절을 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런 죄악을 품은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별별 생각을 다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거절을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사람의 연약함을 나도 다 채율해 봤다고 나도 다 겪어봤다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해 보지 않은 분이 아니오 다 채율해 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어려움을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해 보신 분입니다. 사단이 아주 악랄하게 예수님을 죄를 짓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단의 생각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예수님이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아니 내가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3년 이상 나를 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다 몸으로 말로 순종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왔을 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세상에 온 거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면 예수님은 걸어갔고 그 자리에 서라 하면 섰어요. 10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 사천명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인성이 신성 하나님의 생각과 결합이 되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너희도 나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아주 넓어질 거야. 라는 뜻 범위가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들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살던 방식으로 너희들도 나같이 살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아주 많이 확장이 될 거야. 내 안에 아버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기적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선택되어지면 너희도 그런 기적을 갖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학 갔던 아들이 모든 것을 총 관할하는 그 하인 한 사람만 가지면 그 하인이 관할하는 모든 것은 유학 간 아들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회개가 되고 성화가 되고 완전해지고 거듭나고 하는 것이 그냥 다 될 거야. 그것을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위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덤으로 주실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 그러고 사신다 그러고 성령이 임재한다 그러고 여기가 마음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은혜의 왕국의 왕은 누구냐 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어떻게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 마음속이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나는 그의 내 마음은 그의 나라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갖게 되고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고 거듭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예수를 먹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린 무슨 일 있을 때 그러죠. 나도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 이거는 뭐예요? 나도 그렇게 안 하기로 생각을 정했어.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고정시키는 거 완전히 받아들인 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멸망을 받기도 하는 것이야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를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빌리포스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먹었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받지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히 사망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멸망이라 그래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단 한 번 겪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받지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에 오실 텐데 그때는 죄와는 상관없이 이 죄와 상관없이 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를 사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사는 것을 거룩하다 성화됐다 거듭났다 온전하다 회개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것을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거룩해진 목적이 목적이 우리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거룩해져야지 돼 회개해야 돼 완전해져야지 돼 성화되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아야 돼 이렇게 쪼각쪼각 내어서 배우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모든 것을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영적으로 영적으로 분멸력이 생긴 것을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들의 눈 우리 가게인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성화 거룩함 그러면서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죄사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내 안에 영광의 왕국은 저 하늘나라이고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즉에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계속 계속 하셨던 말이 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생명의 아들의 나라 이것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하려면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반드시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성화했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믿음으로 말미없는 이렇게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은 아주 담대해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된 사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움이 사라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마음에 내가 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도와줄게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이거는 유노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거기에다 넣어보세요 개개인의 이름을 홍길동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해야 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얻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반드시 포기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내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너 이거 안 하잖아 그 생각을 버리는 거 안 하잖아 그러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주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과시게 하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 거룩해져야 돼 거듭나야 돼 해계야 돼 성화되어야 돼 쪼각쪼각 내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아지지를 않는 것이예요 듣고 배울 때는 아는 것 같아 이해가 된 것 같아 그런데 돌아왔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다 깨달아지는 것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고 정성을 다고 뜻을 다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믿어라 선택하라 순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그것이 38절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개명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한 개명으로 보는 것이예요 다 연결돼 있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면 안 돼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그것이 첫 번째 개명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결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냐 하면 우리는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이예요 저 사람 하나님 믿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인데 사실은 행동은 하나님의 품성이 안 나타나 그것은 세 번째 개명을 어긴 것이에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신 목적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출애극기 31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개명은 하나인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개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개명은 내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면 비로소 그때부터 부모를 감사히 여기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가늠을 하지 않게 되고 살인을 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거짓증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니까 아 시부모가 왜 이렇게 꼴비기 싫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얄미워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그리스도가 고하시면 사랑 덩어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39절에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개명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개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십 개명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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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성경책이 된 거라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합치고 합치고 합치면 딱 열 개명 십 개명 그것을 또 합쳐놓으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 두 번째로 사람 이걸 또 합쳐놓으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원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얻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며 멸망하게 되는 것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 즉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 나를 선택하지 않는 자 나에게 순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사망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 생명을 사랑하든지 죽음을 사랑하든지 사단을 사랑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과 연합하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룬 것이 됩니다 가진 것이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결심을 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주나 서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여 귀한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